국민의힘과 정부가 K-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당정은 오늘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의 누누TV 신속차단, 국제수사공조강화, 과학수사 기반 확충, 그리고 저작권보호존중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습니다.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종합대응시스템 구충해산을 적극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로 늘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